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직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면접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이 안내 문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면접이 흘러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준비물, 간단한 필기구. 이 필기구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될 거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기소개서 자체도 그 자기소개서 안에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 본인에 대한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1차 면접 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걸 2차 때 쓰게, 2차 때 활용을 하고요. 우리은행은 1차 때 작성하게 한 걸 1차 면접에서 바로 인성 면접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구를 가져가시는 이유는 아마도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실 거다라는 걸 염두해 두셔야 되고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설문지를 바탕으로 인성 면접을 진행하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 일반직 면접이 있었잖아요. 두 달 전에 그때 이제 사실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금융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필기시험을 받는데 또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내는 해놓고 실제로는 이 서술형 평가는 하지 않고 이때도 이제 설문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부터 우리은행이 설문지 작성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하시라. 설문지 항목에는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따가 설문지 항목 전체적인 내용들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에 인재상을 쓰시오. 네 가지 인재상을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인재상 네 가지 쓰는 거야. 못 쓰면 인성 면접에서 우리은행 인재상 우리은행 오고 싶다고 지원 동기 이렇게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재상도 모르시는데 우리은행 진짜 오고 싶은 거 맞으시냐. 이런 식으로 면접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안내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수강생 분들 필기 수강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선생님 합격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문자들을 종합해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조금 알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과거에는 개인그룹 서비스직이든 일반직이든 우리은행 안성연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개인그룹 서비스직을 선발하면서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요. 8시 30분까지 오라는 지원자들이 있고 13시까지 오라는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8월달 달력인데 자 20일부터 면접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20일 면접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날은 똑같이 킨텍스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특성화고 출신 분들, 특성화고 다니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그룹 서비스직 선발 면접을 봐요. 그 다음 21일부터 일반직, 일반 출신 계금서 면접 과정이 진행이 돼서 대부분 이제 이때 오전 오후 타임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21일에서 24일까지 일반 계금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면접이 이루어지는지 안내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사실 우리은행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상반기 일반 행원 때는 이렇게 안내 문자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준 게 없어요. 그런데 특성화고 분들에게는 안내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우리은행이 면접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일반직 따로 면접 절차가 있고 그 다음 개인그룹 서비스직군 그 다음 특성화고 면접 과정이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면접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분 개인그룹 서비스직군 일반과 특성화고 면접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도 20일 그리고 20일 이후에 킨텍스에서 면접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은행 개인그룹 서비스직군에게는 일반에게는 안내 문자를 안 줬지만 특성화고에게는 줬고 특성화고의 면접 그 과정이 상당 부분 이때 진행되는 일반 개인그룹 서비스직군 면접과 유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그날 흘러갈지를 조금 그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완전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이 진행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은행이 개인그룹 서비스직군 그리고 특성화고 개인그룹 서비스직군 일반직 이 면접과정을 보면 항상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 안내 문자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오전에 가시든 오후에 가시든 지금까지 항상 루키라는 우리은행 직원이 인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 조 편성을 하고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한 조가 되고 그 조를 루키라는 우리은행 조금 젊은 직원분들이 인소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막 평가하듯이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막 적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건데 그 적는 거는 점수화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주 은행원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탈락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건 특별히 점수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못하시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루키를 따라다니면서 그 기본은 하셔야 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루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실 건데 루키는 안 바뀌고 면접과는 바뀔 수 있어요. 세일지 면접, 인성 면접, PT 면접에 따라서 면접과는 바뀔 수 있지만 루키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루키를 따라다니면서 면접을 보게 된다. 대부분 면접에서 항상 일반 개인금융직군 행원면접이든 개인금융서비스직 면접이든 자기소개 및 인성 면접은 항상 있었어요. 자기소개가 간혹 없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관에 따라서 안 시키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준비를 해 가시기를 바라고 인성 면접은 일반 인성 면접,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 그리고 가치판단형 인성 면접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 인성 면접 질문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그리고 가치판단형 질문 한 가지 정도를 지원자 한 명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기소개와 인성 면접은 항상 일반 지키는 개금소 뜻은 있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북 강의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은 없어지겠죠? 과거에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있었지만 이제 반나절밖에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일반직의 경우에는 세일지류를 안 받는데 2017년 하반기 일반직, 2017년도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모두 다 세일지 면접을 받고 이번 특성화고에서도 세일지 면접을 본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면 특성화고와 같이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세일지 면접을 받고 이번에 함께 진행하는 특성화고에서도 세일지 면접을 보니 이번에 세일지 면접을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세일지 면접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으로는 금융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직에서는 금융상품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다음 개인금융서비스직군에서도 금융상품을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난이도 자체는 일반직에서보다는 낮았다. 그래서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금융상품들 그리고 일반상품 어떻게 세일지 면접을 접근해야 되는지 이후에 세일지 면접 파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T면접을 보는데 PT면접은 2017년도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의 경우에 무한 PT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들어오면서 2017년도 하반기 일반직과 2018년도 개인금융직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PT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한 PT로 하게 될지 일반 PT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는 방법은 똑같으니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또 PT파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팀과제 여기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일반응원 면접 안내를 보면 토론 면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토론 면접에 대한 설명 문구를 보면 5명에서 6명의 한조를 이루어 협력해서 과제의 해답을 만드는 그룹 면접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과제의 해답을 만든다. 토론 면접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론을박을 하는게 토론 면접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해답을 만드는건 토론이 아니라 토의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항상 토론 면접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토론이 토론이 아니라 토의인 경우가 많았어요. 2017년도 개인금융서비스직에서는 미래의 은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토의해봐라.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은행의 먹거리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과 이야기해봐라. 이런식으로 토의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야기하는 토론은 사실은 토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은행은 인성면접은 과거에는 자소서 기반 그런데 최근에는 설문지 기반으로 해서 일반 지원자에 대한 인성면접이 이루어지고 자기소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설문지 기반 인성면접, 그 다음 가치판단형 인성면접 질문 하나. 그래서 인성면접의 흐름은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 발표면접, 발표면접 혹은 PT면접이라는 용어로 지원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면접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발표면접과 토의면접의 주제가 또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래의 은행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혹은 미래의 은행에 대해서 토의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은행의 수익성을 활성화해 갈 수 있을지 발표해봐라.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는데 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발표해봐라. 혹은 토의해봐라. 최근 영업점 점포가 줄어가면서 대기고객이 늘어나고 대기시간이 영업점 점포가 줄어가다 보니까 점포당 고객은 늘어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발표해봐라. 혹은 토의해봐라. 이런 식으로 발표면접과 토의면접의 주제는 상당 부분 비슷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과정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발표로 나오든 토의로 나오든 둘 다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다음 강의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파트는 맨 마지막에 금융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과거에는 하루종일 면접이었는데 이제 반나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은행의 인재상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은행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소양은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표면접으로 나오든 토의면접으로 나오든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측면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건 그게 발표면접으로 진행이 되느냐 토의면접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은행이 이 발표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느냐 토의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금융서비스직군 특성화고 면접과정 기존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그렇게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설문지 보시면서 어떻게 설문지가 나오게 되면 작성을 할지를 염두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탑뱅커의 개인금융서비스직 2018년도 하반기 면접 대비반 강좌는 방금 말씀드렸던 면접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접 유형이 바뀌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차에서 총 19회차까지 대략 10시간, 1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세부적으로 우리은행 그리고 각 우리은행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각 면접 단계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10,7년도, 18년도 기출 질문들을 담아놨고 설문지 항목을 담아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은행 면접 가면 우리은행에 대한 질문들 혹은 우리은행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인성에서 안 하면 세일즈 면접에서 그 상품이 금융상품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인성 면접 단계에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합격자분들, 2018년도 상반기, 2017년도 하반기 합격자분들의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작성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받고 싶다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해당 스크립트를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의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면접을 고득점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